암, 닭,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시 보양지 서혁구 19세기초 자계족방이라고 합니다. 논문 5. 치오르칠상 위카원 장기해 복경을 이어 기육중성 여성소년 항자계일척 거모장국 아위소억 연과 총용 주침일수 일량 과일거추피 절, 생서여일량 절, 갱미이압, 도세, 선장계란자, 벽골, 취죽, 하미급개요, 총용등, 도자죽, 입오미, 공심식지, 번영문 또다른 방법 모로칠상을 치료하여 하초공기를 이롭게 하고 단년을 턴실하게 한다. 1. 한달 남짓 복용하면 근육이 충실해진다. 2. 노인이 소년으로 젊어진다. 3. 누러남 닭 한 마리를 털과 내장을 제거한 것. 4. 법제한 약간의 아위, 아위 마무지네. 5. 육종용은 술에 하룻밤 담근 것 한 양을 5. 주피를 긁어버리고 썬 것. 6. 생마 한 양을 썬 것. 7. 맵쌀 두옥을 씻어 임것을 준비한다. 먼저 닭을 물러지게 삶아 뼈를 발라버리고 즙을 취해 쌀과 닭고기와 육종용 등 재료를 모두 넣고 죽을 끓인다. 5. 오미를 첨가하여 공목에 먹는다. 6. 조리법 1. 누러남 닭 한 마리를 털과 내장을 제거한 것. 7. 법제한 약간의 아위나무 지네가 준비한다. 8. 육종용은 술에 하룻밤 담근 것. 9. 한 양을 추피를 긁어버리고 썬 것. 10. 생참마 한 양을 썬 것. 10. 맵쌀 두옥은 씻어서 준비한다. 10. 닭을 물러지게 삶아 뼈를 발라버리고 10. 잎을 취한다. 10. 쌀과 닭고기, 육종용 등 재료를 모두 넣고 죽을 끓인다. 11. 오미를 첨가한다. 12. 우미를 첨가한다. 14. 우미를 첨가한다. 15. 우미를 첨가한다. 14. 미래에 식사하여 공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